이번 유엔총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완전 대면으로 열렸습니다. 유엔가입 193개 나라 대표단이 모두 참석해 외교 월드컵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외교 무대에서 각국 대표단의 마스크 착용 성적은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77차 유엔총회의 하이라이트 일반 토이가 시작된 유엔총회장입니다. 첫 연설에 나서는 브라질 대통령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단상에 올랐는데요.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발언을 하거나 식음료 섭취 외에는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유엔의 지침에도 회의장에 모인 각국 대표단들 노 마스크가 익숙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노 마스크로 빌딩에 들어서는 대표단을 제지하려는 보안 인력 사이에 실량이도 벌어졌다고 전했는데요. 코로나가 대부분 대유행 이전으로 정상화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위험성이 남아있어 유엔에서도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